일단 반찬만 보셨는데 마음에 드세요? 이야, 한식이었던 끝입니다, 끝! 자, 박수! 이곳이 어디입니까? 여기는 광주 지평동! 하나 한번 설명을 해 주세요. 이게 뭡니까? 묵은지 헹군 거. 묵은지 빠른 거. 이거는 사투리로 신건지라고 그러죠? 신건지라고 해요. 이게 이제 그거... 감독님 뭐죠? 서울말로 뭐죠, 이게? 김치. 백김치. 동치미, 동치미! 동치미가 안 나와. 사투리는 신건지? 네, 신건지입니다. 이왕 광주에 오랜만에 왔으니까 원래대로 구수하게 사투리 좀 써주세요. 그러니까요. 궁금해. 아, 이게 뭡치겠다, 뭐다요? 아, 흐용이 형은 전라도에 경상도만이 섞여있어. 뭐다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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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간나고나요, 간나고나요? 네, 간나고나요. 백우나요? 네. 오늘 백우나요? 처음 만났습니다. 어떻게 하면 백우디 인스타 해봐봐. 나 서울말로? 서울말로? 네, 안녕하세요. 아하 따 안녕하세요. 아하 따 안녕하세요. 아하 따 안녕하세요. 아하 따. 아하 따가 좋아하네. 아하 따가 처음에 들어간 거. 아하 따. 아하 따. 헛벌라기 반갑구만. 아하 따. 헛벌라기는 여기구나. 아하 따. 오늘 거시기 먹으러 왔으니까 또 거시기 또 맛있게 뭐 거시기 하더라고. 아하 따. 아하 따. 아하 따. 아하 따. 아하 따는 어떨지? 아하 따. 감탄사입니다. 감탄사. 감탄사. 그냥 오. 뭐 오. 아니면 뭐 아. 이런 느낌. 아하 따 헛벌라기 배가 고프구만. 아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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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. 싸워봐. 싸워봐. 시빈이가 싸움이 어떻게 되는 거야. 아니. 너 너무하는 거 아니야?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나한테. 뭣이 너무해. 뭣이 너무해. 아니. 뭣이 너무해. 뭣이 너무해. 뭣이 너무해. 아니. 어제 너 나한테 연락하기로 했으니까 연락 안 했잖아. 왜. 왜 싸울 중일. 너 정말 다물어라. 네. 너 정말 다물어라. 네. 오. 이런 거 진짜 못하겠어요. 오. 너무 잘하네. 너무 잘하네. 너무 잘하네. 너무 잘하네. 너무 잘하네. 오. 정말 못하겠어요. 여러분. 세 번째는 이제 전란 애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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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플레이. 우리 진영이 왔어. 아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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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아따래. 아따로 다 통합니다. 예. 아따 하시기로 끝나네. 네. 사실 그 전라다 하면 그 상징이 무등상. 맞습니다. 무등상 폭격기에 성동열 소수가 있고. 그리고 무등상 하면 또 유명한 게 무등상 수박. 수박이 강호도 얼굴만 해. 맞습니다. 이때만 하자고. 이만한 게 100만 원 넘는 것도 있어요. 왜? 왜 수박이? 100만 원 수박? 그 식이 100만 원짜리 수박이 있다는 거 처음 들어보여. 나도 못 먹어봤어. 아. 갑자기 VG 태풍에 많이 찍어 나오는데. 박균양 선생님만으로 와야 돼. 무등상은 쭈박이 많다는데. 무산말. 감사합니다. 잘한다. 잘한다. KBS